저는 이제 처음에 대표님을 만났을 때에 굉장히 제 자신이 굉장히 작아 보이는 그런 거를 많이 느꼈어요. 왜 그렇게 작아 보였느냐 하면 아무리 나이가 어리다 해도 상당히 그때 당시에 엄청난 갭을 느꼈거든요 제가요. 그랬는데 사람들은 항상 나보다 잘난 사람을 보면 항상 내가 왠지 모르게 위축이 돼요. 저는 대표님을 만나서 그 시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또 대표님을 보면 항상 제가 작아 보이는 그걸 느끼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내가 작아 보이고 나를 초라하게 만드는 그런 느낌이 들 때에 어떻게 하면 내가 그런 마음을 없애면서 성장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저는 궁금해요. 대표님은 혹시 그런 경우가 있었는지. 아무래도 저도 만약에 미팅룸에 들어갔는데 내가 제일 가난하다. 내가 제일 못 살고 내가 제일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가장 뭔가 지식적인 면에서도 나보다 다 똑똑한 사람이 그 미팅룸 안에 있다오라 했을 때 나도 위축되겠죠. 오히려 오히려 이제 그 얘기를 했을 때 제가 더 깨우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그래서 계속 멘토랑 의도적으로 이제 자꾸 이제 의도적으로 내가 멘토의 교육이라든가 저희는 TV를 안 보잖아요. 그런데 TV를 컴퓨터와 연결돼서 항상 그랜드 카돈의 어떤 프로그램을 이제 방송을 때로는 소리를 안 틀고 때로는 소리를 틀고 이제 계속 오디오처럼 듣고 보고 밥 먹다가도 보고 막 이게 자꾸 이 뭐라고 해서 이 환경에 노출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때로는 트럼프가 예전에 그 영상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대선에서 싸울 때 그 어떤 느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보고 그런 거를 자꾸 이미지화 시키거든요. 그런 이유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나를 이끌어주긴 하는데 제가 그런 사람하고 비교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축되고 내가 작아 보인다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 긍정적인 면에서 보면은 내가 성장할 공간밖에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부정적인 면에서 보면은 그 자체가 뭔가 나를 에너지를 다운시키고 생각을 많게 만들고 왜 내가 이 나이 먹도록 뭔가 저 부분을 몰랐고 거기에 대한 나의 자신의 어떤 분노가 나올 수도 있고 특히 PCM에 들어와서 커뮤니티에 들어왔는데 사람들 다 힘들어하는 이유가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왜 내 자신한테 제일 화나는 거예요. 왜 내가 이 나이 먹도록 왜 저걸 이제야 알았냐라는 그걸 깨달았을 때 눈물이 나고 그걸 깨달았을 때 삶을 다시 뒤돌아보면서 그 환경이 사실 쉬운 환경이 아니거든요. PCM 환경 자체가 왜냐하면 좀 잘난 사람도 있고 사실 이 환경 자체가 좀 살벌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 안에서 좀 뭐라고 하지 사람들의 그 기와 이런 거에 내가 눌릴 수도 있고 하는데 그런데 그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거는 하나의 내 자신과의 갈등 과거의 내 자신에 대한 분노인데 그거를 긍정적인 면도 있는 게 이제 그렇게 내가 느끼고 갈등해야만 내가 사실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갈등할 수 있는 기회에서 그 암벽과 스트레스로 그걸 넘어서면 사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고민하고 더 세게 고민하고 더 큰 고민을 하고 더 깊은 고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기 때문에 그걸 넘어서야 내가 진짜 뿌리가 변하거든요. 내가 스스로는 꽤 괜찮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무너지는 순간 사실 진짜 변화가 생기는데 내가 꽤 살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동기가 그렇게 간절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진짜 변하는 사람 진짜 성공한 사람들의 그 내면을 보면 간절함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간절함을 의도적으로 만들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의도적으로 때로는 내가 이만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이 나도 왜 안 올라오겠어요. 그치만 의도적으로 만드는 게 제 전략은 돈을 없애는 거예요. 내가 벌었던 소득을 내가 잔고에 1억이 막상 전 그래서 모든 잔고를 다 와이프 쪽을 다 넘겨주거든요. 전 제 잔고에 돈이 없어요. 그런데 또 와이프 잔고에 넘겨줬는데 그 돈을 또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니라 와이프 입장에서도 또 그런 거거든요. 자기한테 잔고는 넘겨준다고 하는데 또 돈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아이스강이. 예를 들면 교육비에 쓴다거나 고용에 쓴다거나 뭔가 필요한 진짜 우리가 다음 레벨을 넘어가기 위한 거기에 돈을 쓰다 보면 우리 잔고는 항상 비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성장하는 것 같지만 돈은 없어. 돈은 없다 보니까 뭐가 보이냐면 어떻게 하면 이보다 더 빠르게 더 많게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여기에 고민하다 보니까 또 새로운 사람이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었을 때 고민과 돈이 많았을 때 돈을 없애니까 돈을 없앨을 때 그 고민하고 똑같은 고민을 하는데 진짜 돈이 없었을 때 하는 고민은 그냥 걱정이 거의 반 이상이라면 지금 돈이 있는데 돈을 없애고 그 고민을 하다 보니까 걱정보다는 예술을 하는 거죠. 걱정보다는 뭔가 내가 뭐라고 하지 내 스스로 더 결단하고 내 스스로 더 멋진 리더가 되려고 내 스스로 내 정체성을 더 멋지게 결단하고 그렇게 하려고 스스로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돈이 생기면 돈 크기만큼 그 안에서 생각하지 돈 이상으로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중산층병에 걸리거든요. 저희도 저희가 만약에 기본적으로 내가 그런 멘토들 억만장자라 이런 사람들의 어떤 생각과 이런 거에 노출이 안 되면 저희는 분명 중산층병에 걸려 있었어요. 지금. 벌써 여행을 어디 가고 우리 아직 그거 안 갔거든요. 결혼 처음에 했을 때 그 여행하는 게 뭐라고 하지? 신혼여행. 신혼여행 아직도 안 갔거든요. 그래서 신혼여행 생각할 수도 있고 하는데 우리가 결혼을 처음 둘이서 했으면 신혼여행도 사실 계획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그런 부분에서 와이프한테 오히려 미안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생각해보면 저희가 해야 될 거를 해야 된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기질인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언제 멈출 줄 모르겠지만 지금 이 모멘털을 멈추면 다시 되살리기 힘들 것 같아요. 또 다시 이 모멘텀은 또 하나의 운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모멘텀이 있을 때 좀 몸은 힘들고 정신은 좀 더 많이 이제 에너지 많이 쓰지만 이 모멘트를 계속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사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만약 PD님한테 조언을 드린다면 그리고 제 자신한테도 조언을 준다면 위로받고 공감받을 생각하지 말자. 이건 것 같아요. 맞아요. 어느 누구도 나를 공감 못하고 어느 누구도 나를 위로 못하고 어느 누구도 답은 내 안에 있는데 어느 누구도 나를 영향은 줄 수 있지만 나를 이해를 못하는구나. 이거를 내가 확신하고 이걸 내가 붙잡으면 내가 좀 더 강력해지고 내가 좀 더 독립적이 되고 내가 좀 더 진짜 우리가 동물 세계에 사자, 범처럼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외로워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게 생존의 법칙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도 지금도 저를 다 수강생들 가까이 측근들 심지어 제 와이프도 저를 다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같이 살아도 다 이해 못해요. 이해 못하죠. 그리고 저도 똑같이 제 와이프를 다 이해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 이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만약 그런 마음으로 아예 그렇게 생각했을 때 오히려 감사함이 더 뿜뿍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기대하지 않은데 뭔가 이해하는 어떤 부분들 뭔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더 감사할 줄 알고 했을 때는 제 입장에서는 다 보너스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기대를 안 했으니까. 사람들은 기대를 너무 많이 했는데 그 기대치가 연결이 안 되면 실망을 하거든요. 맞아요. 저는 어쨌든 결국에는 내 자신하고 살고 내 자신이 내 자신의 최고의 경쟁자일 뿐만 아니라 또 내 자신이 최고의 내 자신의 친구이기도 하고 내 자신이 내 자신이 최고의 나의 멘토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답은 다 자신한테 했기 때문에 위축받고 작아 보인다 이런 부분들 또한 타인하고 비교하면 비교 끝도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사는 게 사실 자신의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두려움도 자신한테 있는 거고 남이 나를 두려움을 갖다 주고 싶어도 두려움이 없을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고 어쨌든 우리가 확신이 있으면 그렇게 살아야 되고 저는 저희 자신한테 주는 조언이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누구도 나를 이해를 못하고 누구도 나를 공감 못하니까 내가 무조건 생존해야 되겠구나. 내가 내 스스로 나를 공감하고 나를 이해하고 나를 유일하게 공감한 사람 나뿐만 아니고 나도 내 스스로 나를 공감하고 이해하는지 모르겠어요. 내 스스로도. 그걸 나도 끊임없이 찾기 위해서 계속 탐구하고 실험하고 내 자신의 새로운 가능성에 무엇인지 계속 도전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대표님. 저도 그때 대표님과 롤플레이하고 그럴 때 정말 들어가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도 멘탈이 깨져서 거길 들어갔는데 완전히 더 최악이 되는 거야. 그럴 때 제가 생각했던 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도대체 대표님한테 뭘 배워야 될까. 그러면서 대표님의 가진 것을 내가 어떻게 하면 배울 수 있을까. 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나의 어떤 자존감이나 자신감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러면서 나한테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서 또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고 그래서 대표님을 만나면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창피하고 부끄럽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제가 나이가 워낙 많다가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또 요즘은 그래도 커뮤니티 속에 나이 있는 분들이 좀 있지만 그때 당시만 제가 제일 나이가 많았는데 정말 부끄럽기도 하고 어떤 때는 숨어버리고 싶을 때도 있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표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니까 결국은 나한테 집중해라라는 그런 메시지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그때 그 힘들었던 기억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해주는 것 같아요. 부끄럽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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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